이번 시간에는 우리 리덕스 없이 React만으로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개발 환경을 세팅하기 위해서 저는 Visual Studio Code라고 하는 툴을 사용할 거고요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에디터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React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React를 설치하기 위한 툴인 Create React App을 사용을 해야겠죠 요거에 대한 부분은 제 수업을 참고하셔서 무사히 잘 설치하시길 바랍니다 npx Create React App, 그리고 현재 디렉토리에다가 저는 React를 개발할 수 있는 기본적인 템플릿을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React의 개발 환경을 다 세팅했고요 자, 우리 실행하기 위해서 npm run start 해서 기본적인 템플릿을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긴 템플릿 기본 파일이 만들어지죠 자, 우리 여기서 sic 폴더에 index.js 파일이 저는 root 파일이고요 네, 여기에다가 이 앱 파일로 들어가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죠 여기 있는 내용은 필요 없으니까 싹 지워버리고요 Hello World 이렇게, 그리고 필요 없는 로그 파일도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간단한 사이트가 만들어지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제가 애플리케이션을 간단하게 구현을 좀 해 볼 건데요 자, 우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애플리케이션에서 버튼을 누르는 파트와 눌렀을 때 화면에 표시되는 파트가 있었잖아요 버튼을 누르는 부분부터 한번 구현을 좀 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클래스 방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컴포넌트 라고 하는 것을 로드를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은 addNumber의 root라는 뜻에서 이렇게 이름을 줬고요 익스텐지 컴포넌트 그리고 동작하기 위한 핵심 필수 메소드죠 render라는 메소드에 코드를 어떻게 구현할 거냐면 div h1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addNumberRoot 라는 이름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addNumberRoot 라는 것을 자식으로 이렇게 추가를 시켰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h1 태그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root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잘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볼까요? 자, 보시는 거죠 이런 모습이 됐고요 저는 UI를 좀 우리 눈에 좀 구분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app.css 파일 있죠 저 파일을 조금만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div의 보도를 5px에 solid에 고유한 color 이렇게 넣었고요 그리고 한번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생겼고요 마진 값을 줘서 마진 값 10px 정도 줄까요? 이렇게 서로 떨어져서 구분되게 했고요 뭐 컬러도 좀 뭐 컬러도 좀 바꿀까요? 자, 아이덴티티 컬러를 리덕스 컬러로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좀 빠르게 타이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리액트를 할 줄 아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간주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저는 RCC라고 하고서 탭키를 누르면 제가 깔아 놓은 어떤 확장 기능에 의해서 기본적인 리액트의 템플릿 코드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저는 여기에서 필요 없는 것들은 좀 지우고요 필요 없는 게 너무 많이 생기네요 자, 이름은 addNumber 라고 하고요 그리고 얘는 h1 그리고 addNumber 라고 하고 실제 내용이 얘한테 있는 거죠 자, input type은 버튼 value는 더하기 그 다음에 얼마씩 더할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text 그리고 value는 일단, value를 일단 지정을 합시다 0을 이렇게 줬고요 이 addNumber는 addNumber root의 자식으로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고 이거 너무 보기가 좀 그러니까 우리 div 태그에다가 padding 값을 좀 줄까요? 보시는 것처럼 padding 값을 줬더니 조금 더 보기가 좋아졌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번에는 디스플레이 파트를 좀 만들 건데요 디스플레이 파트도 파트는 이것 중심으로 밑에다가 만들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코드 그대로 카피해서 이렇게 카피했고요 그 다음에 얘는 addNumber 루트가 아니라 디스플레이 루트 그리고 디스플레이 넘버 디스플레이 넘버 루트라고 해야겠다 이 이름은 addNumber 대신에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디스플레이 넘버라고 이렇게 하고요 이 디스플레이 넘버 쪽에는 화면에 보여주는 UI만 있으면 되고 이 UI는 수정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readOnly로 처리를 했습니다 잘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죠 그 전에 디스플레이 넘버를 우리 앱 컴포넌트에 이렇게 하위에 넣어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잠시만요 얘를 넣는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 넘버 루트를 넣었어야 되는데 제가 키보드를 새로 사서 오타가 많이 컵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럼 우리 애플리케이션은 루트가 최상위에 있고 그 위에 인덱스가 있긴 하네요 그 밑에 addNumber 루트 그 밑에 addNumber가 있습니다 또 디스플레이 넘버 루트 디스플레이 넘버가 있는 간단한 틀을 만든 상태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디렉토리 구조를 좀 정리하는 것까지만 하고 이번 영상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src 폴더 안에 컴포넌츠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서 이 폴더로 제가 만든 이 컴포넌트들을 옮길 거예요 자, 일단은 addNumber부터 옮길까요? 오른쪽 클릭해서 new파일 addNumber.js x 자, 이렇게 했고요 자, 이 코드가 실행이 되려면 어떤 코드가 있어야 돼요? 자, 일단은 app.js에 있는 리액트와 관련된 코드가 있어야겠죠 자, 이거를 이렇게 임포트를 시키고요 임포트가 아니죠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고요 그리고 얘를 export를 시킵니다 export default 해서 얘를 사용하는 쪽에서 마음대로 이름을 변형할 수도 있게 그렇게 제가 코드를 작성을 좀 했고요 자, 이것을 export를 시켰고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이렇게 오른쪽 클릭해서 new파일 addNumber.jsx 자, 그 다음에 붙여넣기 다시요 export default 붙여넣기 그리고 얘는 react니까 import react 그리고 component from react 라고 이렇게 처리를 해줬는데 뭔가 이상하네요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럼 이제 addNumber.root가 addNumber.component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import import를 해서 어디서요? addNumber를 나는 쓸 거야 라고 알려줘야겠죠 어디에서? 부모 디렉토리에 components 밑에 addNumber javascript 파일에 있는 것을 쓸 거야 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 그렇게 하구요 자, 그렇게 하구요 그 다음에 addNumber.root를 app.js에서 쓰기 위해서 import import addNumber.root.from 어디서요? component 밑에 addNumber.root 를 쓰겠다 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이 코드는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얘를 지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해 보면 잘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저는 이번에는 어... 디스플레이 넘버를 처리를 할 건데 영상은 빨리 돌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구조를 갖추는 작업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props, event, state 이라는 것들을 하는 작업을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업에 있는 모든 내용은 제가 이 주소 있죠? 이 주소로 들어오시면 이 소스 코드를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기 있는 코드를 잘 활용하셔서 수업을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